파티 먼저 먹나? 응. 응. 치킨 저기 있어. 치킨 한번 먹자. 땡큐. 먹어볼까? 응. 접시 좀. 조용하게 잘 챙겨줘. 오케이. 고마워. 썼어. 와. 어머니. 응. 진짜 맛있다. 응. 이건 집에서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언제 만들어줄까? 오. 땡. 스묵. 집에 초대해달라는 얘기잖아요. 같이 살고 싶다니. 같이 살살 되지 않냐? 벌써? 어. 시어로는 두 번 가봤어, 나. 벨브유는 안 가봤어. 되게 궁금해. 벨브유가 어떻게 생기는지. 너무 많은지. 너무 좋다. 정보 하나 남았잖아, 이제. 정보? 응, 정보. 응. 근데 계속. 응. 아니, 말해봐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말해. 느낌이 그냥 우리 서로 좀 알게 되면서 느낌이 그냥 괜찮을 것 같아. 응. 좀 괜찮을 것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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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응. 아,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. 여기 분위기가 멋있다, 근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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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싱글즈 시즌 5 지원자를 모집합니다. 지원 자격은 단 하나. 네,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 돌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MDN 돌싱글즈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세요. 알아요? Find your love at 돌싱글즈 season 5. Woo! Woo! Season 5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